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광역단체장은 서울과 부산 모두 야당이 압승했습니다. 서울에선 10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발에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했던 오세훈 전 시장이 3선 고지에 올랐는데요. 돌봄과 교육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서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뒤 스스로 자리를 물러났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번에는 57.5%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시장직에 복귀했습니다. 올해는 중도 사퇴의 원인이 됐던 무상급식 정책이 10년 만에 완성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여기에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무상교육까지 전학년에 적용됐습니다. 오 시장도 이런 흐름을 뒤집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지정책의 방향은 여전히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지원을 강조해온 서울시 교육청과의 정책 공조가 삐걱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의 약 37%를 서울시 이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충돌할 지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시하고 같이 공동 부담하고 있는 고등학교 입학생들 3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들 소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과 정권 심판이 쟁점이 된 선거이다 보니 돌봄과 교육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 자체가 세심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야간 보육 확대,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등 오 시장이 내놓은 정책은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반복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후보 시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놓은 핵심 공약에도 아동과 돌봄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이 큰 서울 지역에선 돌봄 공백과 교육 격차가 어느 때보다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 서울시장의 관심과 지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